어떤 움직임은 온몸을 오싹하게 한다 보지 않으려고 할수록 커지는 것은 공포감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이 길고 다소 기괴한 녀석에게 우리가 붙인 이름은 진해 열다섯 개의 체절로 이루어진 유연한 몸 한두는 셀 수 없는 많은 다리를 가졌다 마디마다 한 쌍씩 약 서른 개의 다리 지구에는 약 삼천 종류의 진해가 산다 인간의 불빛이 어둠을 빼앗는 시간 사람이 만든 지형은 진해에겐 낯설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 해도 사람과 진해는 함께 살지 않는다 두 개의 생물이 유지하는 평화는 아슬아슬하다 진해가 살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 전설 속에서 진해는 수백 년 묵은 괴물이다 나를 가물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내리는 조화도 부리는 괴물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해 당집을 짓고 해마다 천회를 제물로 바치는데 한 천회의 도움을 받은 두꺼비 한 마리가 진해에게 싸움을 건다 천장 처마에서 무슨 불덩이 같은 빛이 내려오고 두꺼비의 발목에서는 푸른 불줄기가 올라간다 붉은 불덩이와 푸른 불줄기가 서로 맹렬히 싸운다 결국 진해는 목숨을 잃고 마을은 평화를 찾는다 괴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해의 모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진해는 불과 10 내지 15cm 크기의 절지 동물이다 솔직히 겉모습은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 사람에 비해 다리는 너무 많고 몸은 너무 길고 한마디로 징그럽다 사람과 너무 다르게 생긴 까닭에 이 절지 동물은 수많은 편견에 시달려왔다 우리가 잠든 사이 어쩌면 한 번쯤은 진해의 방문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진해를 잘 모른다 서로 알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만 제대로 아는 건 지금부터는 제대로 아는 건 지금부터다 아, 저 한 마리 있다 와, 이거 자동으로 했네 돌 아래 햇볕이 들지 않으면서 축축한 것 진해 잡이들은 귀신같이 한다 해안도섭지방이나 충청북도 괴산은 진해가 많기로 유명한 곳 특히 낙엽 속이나 흙 속 썩은 나무나 돌 아래를 보면 어김없이 진해가 산다 인간과 진해의 역사에서 진해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치러 왔다 사실 사람에게 진해는 생물이라기보다는 약이다 절지 동물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진해는 허리를 다친 데 효염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방의약서 옛날 사람들의 믿음은 그대로 후세에 전해졌다 허리를 다치고 23년 동안 산진해를 먹어 효과를 봤다는 최기윤씨 물론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죽은 진해 100마리보다도 산진해 1마리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진해는 배 안에 들어갔을 때 수음이 넘어가려고 할 때 독을 품어 물거든요 그 독이 약인데 죽은 진해는 그 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유명한 또 하나의 얘기 어른들한테 듣는 풍어리죠 밤밭에나 대밭에 닭백닭을 이어놓으면 진해가 달라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놓으면 진해가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왔죠 어른들한테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두 마리, 세 마리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를 내가 진해를 잡아내고 또 묻어놓으면 하루 종일 사이에 또 두 마리, 세 마리 들어가요 그러나 두 마리, 세 마리 들어가는 그 진해를 열흘 둬도 두 마리, 세 마리 20일 둬도 두 마리, 세 마리야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하루 이틀 더 놔두면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진해가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어른들이 하는 얘기대로 닭배를 넣은 항아리를 묻어봤다 어이, 내 하나 한 마리? 어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항아리 안에 잡힌 진해는 고작 한 마리 저쪽으로 진해 잡는 데는 닭배가 최고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네 수백 년을 내려온 진해에 관한 상식 하나가 허무하게 깨졌다 습기와 어둠 살아가는 데 제약이 많은 듯 해도 진해는 상당히 성공한 동물에 속한다 열대에서 극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으며 사막에서도 살아간다 어둠을 틈타 생존하는 동물들 어둠이 가장 큰 무기인 이들에게 운 좋은 밤이란 없다 고만고만한 크기들 중에서 진해는 강자다 털도 많고 먹기 까탈스러운 송충이도 꺼리지 않는 무자비한 육식동물 사실 인간에겐 농작물의 뿌리를 해치는 곤충을 잡아주는 알고보면 고마운 동물이다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다리가 사냥할 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꿈틀대는 먹이를 고정시켜 사냥감을 제압한다 좁은 틈이나 흙 알갱이 사이를 헤집고 가는데 진해의 몸은 딱 알맞다 여기저기 수색하며 먹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은 더듬이 더듬이가 이끄는 대로 열다섯 마디 서른 개의 다리로 된 긴 몸이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 더듬이는 한 쌍 머리 앞부분에 나 있다 주변의 습도와 온도를 읽는 아주 민감한 부분 수많은 냄새와 접촉에 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듬이 전체는 섬머로 덮여 있다 눈과 코, 귀, 모든 감각기관을 더듬이가 담당한다 머리 좌우에 거의 형태만 남은 것이 눈이다 혼눈이 모인 원시적 겸눈으로 태화돼 거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별 어려울 것 없는 먹이 사냥 사실 진해의 성공엔 남다른 무기가 있다 강력한 독이빨 독이빨로 상대를 일순간에 마비시킨다 독이빨로 상대를 일순간에 마비시킨다 작은 동물이라면 순식간에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독성 독이 있다는 건 생존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강한 것은 야생의 쥐까지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 맹렬하게 저항하던 도마뱀이 잠잠해졌다 독이빨은 제1 앞다리가 변형된 것이다 히스타민과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세로토닌이 독샘에서 나온다 사람이 물리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한 정도지만 도마뱀은 생명을 잃는다 다시 독샘에서 독을 흘려보낸다 도마뱀은 끝까지 저항을 한다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것 그것은 본능이다 독은 진해를 땅에서 1cm도 안 되는 낮은 세계의 강자로 만들었다 진해는 유일하게 다리를 독이빨로 변형시킨 동물이다 수많은 다리 중 한 쌍을 독이빨로 진화시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독이 있는 위험한 동물 그래서 진해는 해충으로 분류된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생물종을 이해하는 한계다 물론 이 녀석에게도 약점이 있다 곤충과 달리 몸껍질이 전혀 방수가 안 돼 종종 탈수가 된다거나 물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마디마다 한 쌍씩 있는 숨구멍이 물에 차버리면 바로 혼수 상태다 숨구멍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열려 있다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한 솜털이 유해한 것들을 걸러준다 겉보기와는 달리 진해는 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물이다 전 세계 3천 종류나 되는 진해 중엔 50센티가 넘는 것도 있고 177쌍이나 되는 다리를 가진 녀석들도 있다 아마 진해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 지구의 겉품에는 없을 것이다 진해 다리는 새의 날개만큼 위대한 기관이다 최절로 나뉜 몸은 어디든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다 모든 다리는 동시에 장애물을 넘는다 아무리 고난의 지형이라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어떻게 이 많은 다리로 넘어지지 않고 걸을 것인가 뒷다리가 더 길어서 앞다리에 바깥쪽을 밟을 수 있게 한 것은 그 고민의 결과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많은 다리를 어떻게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진해는 결코 모든 다리를 한꺼번에 쓰지 않는다 걷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땅에 딛고 선 다리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한 점을 정해놓고 모든 다리가 차례차례 그 지점을 통과한다 급한 경우에는 불과 세 개 정도만 땅에 딛고 불이 나게 뛰어간다 또 왼쪽과 오른쪽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걸을 때처럼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앞으로 내민다 꼬리부터 머리까지 작은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다 다리가 움직이면서 몸이 꿈틀거리고 물결에 따라 몸을 이동한다 길고 많은 다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리마다 고속기어를 단 것처럼 빠르다 일명 돈벌레 10개 이상의 마디에 15쌍의 다리 덕은 없다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해서 지네와 함께 불쾌 동물로 분류된다 움직이는 원리는 지네와 같다 몸은 짧고 다리는 더 길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빠르다 그리마도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다 덕분에 걸을 때 팔이 꼬이지 않는다 너무 많고 너무 긴 다리 사람들이 이 다리에 관심을 가진 건 아주 최근의 일이다 바퀴를 극복하는 이동수단으로 과학자들은 곤충의 다리를 주목한다 곤충처럼 2개 이상의 다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면 그건 혁명일 것이다 특히 지네 높고 까다로운 장애물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지네는 아주 매력적이다 그런 로봇은 지뢰밭이나 불발탄이 깔려있는 군대의 사격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핵발전소를 해체시키는 작업에 사람 대신 투입될 수도 있고 행성을 탐사할 수도 있다 만약 지네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인간은 바퀴보다 더 유용한 믿을 수 있는 다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낮은 세계 이 속에서 날개도 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몸 전체를 이동수단으로 만들어버린 다리다 두 다리와는 다른 식으로 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작은 풍경들이 모여 거대한 숲을 만든다 지네도 그 속의 일부라는 걸 우리는 가끔 잊어버린다 빛의 세례를 받지 못한 어둡고 차고 으슥한 곳 지네의 공간이다 인간이 말하는 아름다움이 여기엔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지네는 제대로 연구한 결과가 없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무관심한 것이다 봄부터 여름에 걸친 이 계절에 지네는 알을 낳는다 노랗고 투명한 알 열다섯 개에서 예순 개 되는 알을 한꺼번에 낳는다 마치 바구니에 알을 넣듯 몸을 둥글게 말고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직경 1mm 깨알 크기의 알은 노란색으로 반들반들 윤이 난다 알을 낳는 건 체력과의 싸움이다 약 30분에 걸쳐 3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암컷은 거의 탈진해버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가슴으로 알을 품는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바깥에 손과 등을 쥔다 대신 가슴속에 작은 색이 하나를 안았다 알이 부화하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린다 그동안 하는 일이라곤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틈틈이 알을 핥아주는 일이다 어미는 더 단단히 새끼를 움켜쥔다 굶주림과 싸우며 포식자가 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기 진의 일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시작됐다 고맙다 칼을 잊지 못하는 일이다 길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나 먼저 잠시가 하시던 analytics 칼이 있는 상태를 지키는 지식의 창의 수능이 심해져다 정말 안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해줘 수능이 Replace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아래선 별다른 변화가 없다. 부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만큼 고요하다. 그런데 얼마 후 그대로 진해가 돼버린다. 이것이 진해의 부화였다. 땅 진해 류는 날때부터 어미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만 크기만 작을 뿐이다. 어미처럼 하나의 마디마다 한 쌍의 다리가 있다. 부화를 한 뒤에도 한동안은 새끼를 돌본다. 새끼가 독립하여 흩어질 때까지 어린 개체들의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다. 아직은 독도 없고 단단한 껍질도 없는 연약한 몸. 땅 진해 류 유충은 두 번의 탈피를 한 후 성충 크기로 자란다. 수명은 6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운이 좋을 때의 얘기일 것이다. 야행성인 진해는 밤에 포식자들에게 좋은 사냥감이다. 숲에선 밤이 돼서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활달하고 포악한 육식동물인 진해가 끔쩍도 않는다 싶더니 마침 먹이를 먹는 중이었다. 독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딱딱한 갑옷을 믿고 진해의 먹이를 탐해보지만 어림없는 시도다. 굶주린 자들은 먹이를 찾고 운이 좋은 자들은 잠시 휴식으로 들어가는 시간. 전쟁같은 밤이 이제 막 시작됐다. 고슴도치는 작은 곤충류부터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못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개걸스러운 사냥꾼이다. 허공에 대고 열렬인 냄새를 추적하는 주둥이가 긴 녀석. 따쥐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따쥐는 포악한 사냥꾼이다. 눈 대신 코로 먹이를 추적한다. 싸움은 요란하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목숨이라면 한 번에 내주지 않는다. 중간을 먹이를 감지한 두꺼비 거리와 간격을 가늠해 본다 1500분의 1초만에 운명이 결정된다 독이 있으면서 긴 다리로 보듬거리는 고약한 먹잇감 삼키는 건 사냥할 때보다 더 신중하다 해가 지면 언제나 이런 밤이었다 먹이를 사냥하고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기록한 진의 삶이다 찬 바람이 불 때 진에는 새 몸을 준비한다 껍질을 벗는다는 건 그동안 자신을 거뒀던 한계를 벗는 일이다 허물을 벗는 일은 긴 몸만큼이나 더디다 머리부터 서서히 허리를 크게 제치며 나머지 껍질을 밀어낸다 허물을 다 벗는 데는 24시간 꼬박 하루가 걸린다 지네는 허물을 벗으면서 차츰 성숙해가는 동물이다 이때 천적이 나타나면 삶은 순식간에 허망해져 버린다 허물을 벗은 지네의 몸에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됐다 갓 태어났을 때처럼 연약한 몸이다 평소보다 연한 색깔의 몸 단단한 키튼질 껍질을 갖기 위해선 몸을 말리고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